2층! 오케이 2층 확인 어휴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발악샷인데? 아 예전에 이거 잘했는데 요새 잘 안되네 어휴 나이스 끝이 어 맞아 자 파이팅할게요 형님들 또 집중해보겠습니다 지금 나왔다 이거 어 안나왔네 패핑하나 패핑 2개 이거 오물조심 오물 오물있다 오물 야 큰갔어 큰 이건 뭐야 아아 이거 뭐게 아아 잡는건데 꼬몰이랑 기중 다 아 환영님은 생남자 진짜 왔네 시청자분들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삼차님이 누구지? 야 야 서간아 이거 우물 대각빙줄 까줄래? 이거 큰 10개 10개는 하거든? 중을 나오는데 그냥? 예 중 조심하세요 대각빙 2개? 딱이서 중 빙 2개 바로 지하있고 3빙 뒤에 깔았다 너 약간 어디야? 지하 어이 아 잡힌 먹었다 오오오오 마이 갓 유치 유치? 작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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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 올베 쪽 조심 빼우시 양마니? 올베 하나 갔다 올베 작배 하나 작은 애 있는데? 나이스 전부 잘한다 아 혼자다 아 작게 하아 왜 이길걸 다 지지 우리? 뭐냐? 오늘 제가 빙 바로 안 까고 그냥 천천히 먹게 어 천천히 해 니 하던 대로 해라 그냥 나 패스 못해 이거 오늘 매토퍼 까면 될 것 같은데 오물 중 나왔고 중의 B가 나 중의 B2개 오물에 B2개 중을 빼 2층 뭐야 중차 없고 2층 있어요? 이치 컷 이치 컷 이치 컷 이치 잡았어 잡았어 작 하나 짧게 짧게 컷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istling 오스애 안녕하세요 저분 우승 킨 조심 킨 조심 각박 빗박 컷 각박있냐? 각박 각박 컷 오오오오오 아 왜 나만 근원 꼴찌 나한테 왔나? 근원 아니 저 빗박잰는 분 왜 나만 때려 전염병 이거 짝빙 조시해봐 짝빙 조시해봐 알았어요 짝빙? 이거 중 나온다 이거 이거 단층 돌았다 이거 단층 돌았다 치아 많고 중단층 중단층 중단층으로 오겠다 박스만 2층 멀리 야 물탱 4층 4층 컷 얘 몰라 2층 아니면 클라야 2층 아니면 클라 2층 오케이 2층 확인 어휴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발악샷인데 아 예전에 이거 잘했는데 요새 잘 안되네 아 예전에 잘했는데 이거 어우 삥 아 지하 소리 이번엔 제가 삥 깔았어요 저 주개 삥할게요 자 주개 삥하나 삥두개 삥먹었다 이거 어어어 딱히 딱히 잡았어 지하 지하 지하했어 지하 지하 둘 하나개 삥 아 왜 또 나만 때려 야아 2층 2층 있어 2층 어어 제발 어어어 아아 씨 큰일 왜 큰일 안 2층 아이고 큰일 안 돼 2층 2층 어 안돼요 형님 안돼요 가봐있어요 이제 봐줄게요 이슬리 어 큰일리 있다 큰일리 있어요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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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대기 대기 가만있어요 모르네 이슬리 있는거 모르네 왼쪽 소린데? 에 아냐 저 큰탱이에요 큰탱 몰라 몰라 이 사람 몰라 왔따 가만있어 가만있어 야 잠깐만 알이 없는데? 알이 안 가졌는데? 아 깝소 아 깝소 처음에 안 깝소 아르 가려야지 안 깝소 아 아르 입으로 가놨네 입으로 가놨 까비 까비 얘네도 큰아내 쏴 나왔어 단첨패스 적배칭 쏴 적배칭 패스했다 이거 나온다 지금구나 와 연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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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연두 무서워 연두 무서워 연두 무서워 알았어 알았어 안녕 안녕 라이스 할게요 응 너무 무서워 가자 어 가자 이거 삥 하나 어 삥 갔어 삥삥삥 나 삥 삥 하나로 빌려 단층 하나 있고 어디 위치 단층 하나 카 2층 2층 안돼 안돼 2층 어? 저 분 넥 너무 심한데? 중 중 흔적대로 중 울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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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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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박줘 흠 압박줘 흠 클라우빈 클라우빈 뺀거 같은데 클라우빈 클라우빈 손살하러 갈게 음 안나있다 노노 30키리 추경이 아님 게임이 중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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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큰가 볼까 이건 나온다 큰한 나온다 큰한 해핑 2개 아 길핑 2개 난 침 뺐어 오물 해핑 2개 아 들어갈까요? 오물 나와 나 2층이야 아 큰조 뺐어 큰조 뺐어 큰조 뺐어 큰조 뺐어 큰조 뺐어 야 오물 있다 오물 둘 음 오 짜게핑 뭐야 어 un 프로 시작해! 오오오오.. 큰하나나?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작설 중 어? 유키? 아깝다 아 피해됐다 아 아깝다 아 유키 높이야 유키 더 아까워 진거 보다 까비 폭탄이 해체되었습니다 미션 실패